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는 게 폭폭하고 안보도 불안하고 외교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걸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북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설을 보냈다고 합니다. 답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해서 말이죠. 청와대가 아주 기뻐서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희 휴일이지만 오늘도 나와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 친서와 관련돼서 청와대가 상당히 반기면서 강력한 답방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언제 오른지를 적혀져 있지도 않아요. 완전 짝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답방 얘기를 먼저 궁금하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드린다면 이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김정은이가 상당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도에 답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서는 김정은이가 연내 답방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래서 김정은이를 우인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김정은이를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 속에 맞이하려는 그런 좌파 성향의 단체들의 시위, 대모 같은 것이 이렇게 있었는데 김정은이가 직접 일단 답장을 보내보면서 아, 이게 김정은이가 내년도에는 오겠구나 상황을 봐가면서 했기 때문에 반유보적인 그런 자세를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친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답방 못해서 아쉽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제 금년 한 해 남북 간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많은 진전이 이렇게 있었다. 이런 걸 자평을 하면서 내년도에도 자주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한 번 이상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자 일단 말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한반도에서의 평화번영 문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이런 김정은이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하고 친서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이런 평화번영에 대한 실천적 문제하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좀 논의를 잘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친서에 나온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김정은이가 지난 3월에 우리 특사단회 때 밝혔던 내용하고 무려 세 번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거기서 밝혔던 내용하고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물론 신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내용을 전체 다 밝힌 건 아니에요. 거기에 남북 당사자들 당국에서만 알고 있을 현 상태에서는 대외적으로 보완을 지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안에서 새로운 깜짝 놀랄만한 엄청난 드라마틱한 그런 북한 핵 폐기와 관련된 제안은 있기가 어려울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지금 청와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새로운 거 없는데 그러면 이 대목에서 왜 김정은이가 보냈겠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냈겠느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는 누가 보냈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왜 보냈느냐 이걸 먼저 따진다면 지금 김정은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 원인은 뭡니까? 미국 간의 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한테 소온 거 아니냐. 트럼프도 김정은이한테 소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런 식으로 하려면 2차 정상은 하지 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이거 봐라. 김정은이 속셈이 다 늘어난 거 아니냐. 도대체 세 번이나 정상에다가 했는데 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크면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 중에 한 축이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렇죠. 기획화 문제.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자꾸 의심과 의욕만 생기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데도 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입장이든 우리 정부 입장이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남북 당국 간에 정부도 오늘 발표했잖아요.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이 있다고. 그런데 이번 소통 채널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통전부, 우리 국정원에 가지고 있는 그 비밀 채널을 통해서 온 것이 저는 99.9%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러니까 국내적인 수요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김정은이 나름대로 북한 내부의 관리 그리고 국제사회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 한국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지지율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은 남북 정상회단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제를 하루아침에 일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내적인 각자 그런 필요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보면 김정은이도 지금 국제사회에 대한 그런 의욕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제재를 절대 안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한 입장도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거 중매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의 입장을 통해서 북한이 다시 돌아가는 국제적인 고립 그리고 계속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제재의 그런 강한 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런 현실적 필요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다시 친서를 보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남북 대화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도 변한 건 없고 북한은 핵폐기하지 않고 있고 말이죠. 인권 개선된 것도 없고 어떤 의지라든가 투명성도 하나도 확보된 거 없이 그저 그냥 만나서 밥 먹고 돈 쓰고 그리고 또 그냥 국민들에게 쇼하고 이게 다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 메시지의 핵심이 시작과 끝이 다 평화번영 한반도에서의 평화번영과 비핵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번영하고 비핵화하고 대한민국 현 정부가 얘기하는 그 개념은 오히려 북한이 얘기하는 개념하고 흡사해요.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UN과 국제사회가 보는 평화번영과 비핵화의 개념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 남북 간에 3번 그리고 미북 간에 1번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이 개념의 차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거 김정은이 못 믿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서에서도 똑같은 그런 워딩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 소통 채널도 있고 또 정상회담을 하려면 김정은이가 답방하려면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짚어야 될 게 한반도에서의 평화번영. 우리 대한민국도 저도 원하고 우리 신 대표님도 다 원하는 거. 누가 한반도 평화번영 반대로 싸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한반도 평화번영은 김정은이가 먼저 핵을 폐기하겠다. 이거를 분명히 밝히고 핵을 폐기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구두 약속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국제사회에 내놔야만이 평화번영이 온다. 이 논리.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이거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논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란하고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이 교착상태가 빠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려면 반드시 북한이 먼저 비핵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라. 이거를 우리 한국 당국이 북한 당국한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그랬어요. 김정은이가 이번에도. 여기에 또 한 번 합적이 지금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핵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북한 핵의 폐기가 CVID라고 해서 되돌아낼 수 없는 완벽한 그런 비핵화의 개념이었는데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는 FFVD로 용어가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맞는 비핵화의 개념인데 이 비핵화는 것은 오로지 온리 노스코리아 뉴클리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김정은이하고 이제 4차 정상회담 할 때부터는 우리 정부가 분명히 밝혀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지금 얼마 전에 주장하고 나선 게 나는 미국 간의 정상회담 김정은이 선전 매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라고 돼 있어요. 눈을 한번 잘 찾아봐라. 거기에 북한 핵폐기한다는 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철수를 허라는 얘기인데 여기서의 미국 핵철수는 우리 한반도 땅에 옛날에 있든 한국에 있든 전술 핵무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우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정상회담 할 때부터 그리고 미국 간의 2차 정상회담 할 때부터는 용어, 개념, 컨셉 그리고 비핵화의 목표가 뭐냐? 북한 핵의 폐기다. 미국 핵우산의 폐기가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친서 교환도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되어 있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어떤 회담의 동력을 살리는 데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데는. 지금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동력 빠진다. 아마 이것 때문에 친서 교환하자고 얘기했을 거예요. 쌍방이. 이건 남북 쌍방이 조율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쌍방이 다 필요한 건데 우리 정부도 동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력을 살리는 데는 기여할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는데 동력만 살려갖고는 안 되고 왜냐하면 이미 벌써 1년 다 갔잖아요. 그렇죠. 회담 4번 했잖아요. 3번뿐에서 3번. 그러니까 이미 자기 속성들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성들은 다 드러나가지고 국제회사회에서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김정은이 비판 받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번역이 아껴 있는다. 즉, 경제 제재 문제. 해제 문제는 반드시 비핵화가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김정은이 당신 얘기한 한반도 비핵화는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야. 북한 핵의 폐기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이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한 번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여기에 함증이 있어요. 미국이 지금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평화적으로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린 돌은 바로 미국 아니냐. 이러한 메시지도 함께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저도 친서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이렇게 교착사지만 특사교환은 친서 여러 가지 비밀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저도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친서가 이렇게 오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친서가 김정은이가 이렇게 남북 간에 상호 조율을 했을 텐데 김정은이가 먼저 얘기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율을 가지고 해서 우리 아이디어를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대목에서 친서를 보내온 것은 우리 쪽에서 더 아이디어를 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사실 이 비핵과 협상이라는 것이 김정은이가 시작한 게 아니고 현 정부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공운 이 공운은 우리 한국 정부에 있어요. 김정은이 선전대로 자기가 한 것 같이 보이지만 현 정부가 했기 때문에 이 동력이 떨어지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 저하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서 아이디어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식 아이디어가 아니고 우리식 아이디어라고 봐요. 김정은이는 지금 이 친서 보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김정은이는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지금 우리 정부한테도 불만이 많아서 왜 미국 편드냐 요새 계속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 친서 안 주고 더 신전사까지 버텨나가는 것이 이 현 상황 관리로 있는데 김정은이한테는 더 플러스예요. 그리고 신전사에서 보내는데 어차피 제가 누차 얘기한 대로 김정은이가 강수두구 나올 수는 없어요. 강수두구 나오면 지가 죽을 수 있다는 거를 겁내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측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줬을 확률이 더 많고 그런 통전부 라인과 국정부 라인을 통해서 이 친서가 왔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중요한 가지가 바로 그런 점이고 그리고 답방도 이번에는 지난번 평양 정상회담할 때는 가까운 시일 내에 그리고 가까운 시일은 연내 해당된다 이렇게 딱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얘기하는 지난번에는 김정은이가 얼마나 큰 소리쳤어요. 다 반드는데 내가 혼자 가기로 했어.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자기 딱 수중에 딱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모두게 된 것도 그리고 이번 친서 이런 것도 가만히 놔두면 지금 보수 세력이 지금 앵그리 보수 샤이 보수가 아니에요. 앵그리 보수. 그래갖고 이게 이제 앵그리 보수 쪽에 덜집을 하니까 지금 지지율도 급격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호남 20대, 30대 자영업자 지금 60대 이상 다 지금 등을 쥐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한복하는 것이 남북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 하락을 막는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친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이가 그리고 우리 정부도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해야 되겠다.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에게는 여러 가지 최대한의 압박이 있잖아요. 이런 걸 제대로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 보수 세력들이 더 불만이 쌓여 친서 왔다 갔다 하고 비핵과 진전 없이 협상을 계속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보수층이 더 불만이 쌓인다. 지금 김정은이는 대한민국 보수층이 더 세져서 만약에 우리 한국 정부마저도 민족 공주로 나오지 못하면 김정은이가 설 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지 메시지를 보낸 것도 말하자면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것을 막는데 말하자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거 북풍을 우리 한국 정부가 제대로 쓸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상회담 할 때마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북풍.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친서를 통해서 현 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김정은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주고 싶은 남북 경협 채널 이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고 민족 공조를 잘해가지고 미국 정부한테도 좀씩 풀자. 이번에 비건이 그래도 좀 풀었잖아요. 비건이 그렇게 푼 것은 현 정부의 설득이 미국한테 먹힌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북한의 워낙 안 움직이니까 이제 한국 정부 말을 좀 들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런 요인들이 작동을 해서 친서까지 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보수층의 어떤 결집이라든가 남남북렬 그리고 한미 이런 이간 균열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원칙이 지금 뭐냐면 이미 국제사회에서 있었던 아셈 에이팩 G20 이런 정상에서 확인된 게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라 CVID를 공동선언에 넣잖아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북한이 노리는 수 우리 정부가 노리는 꼼수 이게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쿵짝쿵짝하면서 미국이 지금 압박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평화로 갈 수가 없다는 거 하나 또 우리는 계속 대화하고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반미를 이간시키고 또 문재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북풍공작같이 보이는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메시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실망하는 여론이 높잖아요. 이런 걸 안 하려면 지금 친선에서 밝힌 대로 김정은이가 평화와 번영의 전쟁은 비핵화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폐기다. 이거를 못 박아가지고 협상을 구체적으로 해야만이 이렇게 의혹과 불만과 실망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제대로 된 북한 핵의 폐기의 길로 들었을 수 있다. 지금 사실 보면 금년도 내에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긴장 국면을 대화 평화의 국면으로 돌려세운 거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그건 현 정부가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러나 정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김정은이가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움직이게 하려면 국제사회 대원칙 선비핵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비핵화는 안 하면 제재는 우리 한국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줘도 우리 한국 정부가 제재 좀 풀으려고 미국 가서 얘기하고 유럽 가서 얘기하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안 통하잖아요. 이거를 김정은이한테 설득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김정은이가 정치를 바짝 차려가지고 신서의 의미를 살려서 진짜 우리 현 정부가 얘기하는 남북관계 긴장 완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로 가겠다. 이거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보수 진보가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바라는 거잖아요. 이 길로 갈 수 있다. 이게 정론이에요. 그렇게 정상적인 길은 가지 않고 여론이나 높이려고 하고 말이죠. 떨어지는 지지율이나 막으려고 하고 국민 속이려고 하고 미국을 또 배척하려고 하고 말이죠. 어떻게든 김정은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그 마음을 알았는지 말이죠. 또 편지 한 장으로 또 국민들을 막 뒤집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기본으로 그렇잖아요. 2019년은 또 다시 시작한다는 기념으로 기본 원칙 한미 공조 두 번째 최대한의 압박과 간영 이 두 개만 지키고 나가도 김정은이 지멋대로 이렇게 좌지우지 안 한다. 이거가 제 결론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나오셔서 방송을 해주시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이거 긴박한 뉴스라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여러분들 제 복장이 좀 와이셨스도 안 있고 저도 뭐 급하게 나왔습니다. 일보다가 급하게 또 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주말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신의 한 수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말이죠 떨어지는 지지율을 막기 위해서 또 김정은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김정은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나한테 불려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또 잽싸게 편지 한 장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아야 되겠습니다. 막기 위해서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말이죠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최근에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만 조만간 됩니다.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